미소 외세랑요. 그 외세 등에 없고 자기가 권력 얻을렸던 소시오패스들이 벌인 일입니다. 그게 남북 찢어서 놓고 지금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걸어온 길이 소시오패스들이 갑들이 의를 착취해오면서 지금까지 온 역사. 더 큰 갑에 의지해서 국민들 착취해온 역사예요. 전쟁도 불사하면서. 그래서 제가 왜 통일을 바라냐면 요즘 분들은 통일을 얘기 안 하는 분도 많아요. 왜냐하면 통일이 저만 해도 상상도 안 돼요. 여러분 북한이랑 지금 어우러져 산다는 게 상상 안 되시잖아요. 사실. 그런데 제가 통일을 저도 한 번씩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 민족의 이런 과오를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. 지금 우리가 외세 등에 없고 권력을 지었던 소시오패스들 때문에 처참한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 바로잡고 싶은 게 이거를. 외세로부터 자주적인 힘을 키워가지고 외국이랑 단절하자 이런 거 아닙니다. 갑자기 조한미군 나가라 이런 게 아니라 힘을 쓸 건 써야죠. 그게 아니라 차츰차츰 우리 힘을 키워서 외국과도 우리가 더 계속 착취당하는 의뢰관계만 되면 안 되잖아요. 우리가 더 힘을 키워서 대등한 관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. 그래가지고 남북이 서로 적대적인 통일이 아니라 과오를 치유하는 통일을 했으면 좋겠느냐. 서로 오고 가기라도 했으면 좋겠느냐. 왜냐하면 안 그러면 여러분 역사책을 보시면 피 눈물이 나요. 지금 이렇게 분단되어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면요. 우리 민족이 아직까지 전혀 외세한테 난도질 당하고 소시오패스들. 그 외세 앞제비들한테 우리 국민이 얼마나 죽었고 얼마나 처참하게 당했는지. 아직까지도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지금도 전쟁이 끝난 건 아닙니다. 이대로 오고 있는 이 상황이 좀 너무 슬프죠. 이게 바로 잡히길 바라는 마음인 거죠. 어떤 식의 통일이건 바로 잡히으면 좋겠다. 올바른 방식의 양심적 통일 방안들이 나와서 남북이 서로 만족할 만한 타협안들이 나와서 과거의 잘못들을 바로잡는. 과거의 잘못 바로잡는 게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. 진짜 악질 빨갱이들. 진짜 악질 친일파들. 진짜 적폐 세력들은 싫어하겠죠. 과거가 바로잡힌. 왜? 이 정도가 좋아요. 이 정도 안에서 자기 해먹기가 딱 좋거든요. 국민이 더 깨어나면 힘들어져요. 그런데 저는 국민들을 깨어나라고 하는 사람인 입장이라서 정치 얘기도 드리고 얘기도 드립니다. 물론 충격받으실 수 있어요. 어이, 이게 유농식이 양심 얘기하길래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딴소리를 하네. 괜찮아요. 왜냐? 충격도 못 드릴 공부를 제가 했으면 제가 못난 놈입니다. 진짜 깨어나서 우주를 구워보는 공부를 저는 말씀드리는데 지구의 이 서소한 이런 정치 싸움 이런 건 장난이죠. 아무것도 아니에요. 여기서 충격받고 하시면 여러분 큰 공부 못해요. 다 몰라해버리실 수 있어요. 저는 제 선생님도 몰라해버린 사람이에요. 몰라해버리고 나니까 진리가 보이더라고요. 제가 뭔가 제 마음의 법괴를 왜곡시키는 모든 걸 걷어내지 않으면 전 진실을 볼 수가 없어요. 여러분도 절대 못 봅니다. 나는 누구 빠예요. 정치적으로 무슨 주의예요. 무슨 빠예요. 종교는 뭐예요. 진리 알고 싶어요. 그냥 살다 가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. 그냥. 그리고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걸 누가 진리라고 해주기를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. 그분한테 진짜 진리가 이겁니다 하면 그분 충격받아서 아마 힘드실걸요. 진짜 진리란 그런 겁니다.